김민영 여섯번째 이닝 회전을 좀 너무 줄였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그래도 득점은 못했어도 수비는 아주 탄탄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일단 흰 공을 멀리 보내놓고 이런 공이 또 들어가면 또 7만한 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회전 선택 두께하면 김가영, 김진아 조를 능가할 팀은 없죠 대단합니다 잘 풀었어요 김진아 선수 오, 여기서 돌렸다니 지금 또 특히나 지금은 또 회전을 우측으로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어릴 때부터 익혀온 두께 감각 그걸 뭐 그대로 발휘했습니다 네, 원백은 넣어지기도 괜찮은 배치입니다 넣었습니다 여기서 오, 살아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김진아 선수가 행운이 김진아와 함께합니다 김진아 선수가 은근히 럭키 포인트가 나오는 선수예요 또 좀 결정적인 순간에 순식간에 동점 네, 벌써 표정이 직감했죠 살짝 표정 관리 안 됐어요 아, 유인해 네 네 네 네